비하인드에이! 오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진짜 완전히 놀랐다고 올라온 거라서 진짜 더.. 진짜 몰랐어 아직까지도 뭔가.. 사실 비하인드로 저희한테 뒤에 뭐 촬영할 거 있다고 기다려달라고 해서 저희는 그냥 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올라가기 막판에 저희를 막 급하게 부르셔가지고 올라가서 저희도 진짜 많이 놀래가지고 사실 막 뭐라고 소감했는지도 모르겠고 그치 여러분들? 아니 왜냐면 그 1위.. 1위 후보 전에 판호 형과 이제 손가락 잡으면서 우리 이끼리 하면 인생이 달라져 이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정현이 형 될 일 없을까?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올라가래요 올라가래요 마이크를 지어주시더니 마이크를 지어더니 올라가야 되는데 왜 올라가? 왜 올라가? 이랬는데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영상을 봤는데 원어스가 딱 떠 있는 거 3, 2, 1 원어스 오람이 있는 거야 이게 떠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 왜 트로피를 낼까? 트로피를 내가 그렇게 써? 와 근데 진짜 막상 올라가니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음 내가 노래를 이제 해야 1위 가면 라이브를 하잖아 그걸 해야 되는 게 말이 안 믿겨요 왜냐면 내가 듣기로는 1위 후렴 때 왜냐면 내가 그걸 들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 스태프님이 인스트 필요하냐 넘겨내냐 했는데 됐다라는 걸 들었단 말이야 내가 그걸 아 맞아 그걸 들어가지고 난 애초에 그냥 그거 듣고 아 아니구나 기대하고 있다가 그거 듣고 아 우리 아니구나 그거 같이 속이신 거 이미 결과 나왔구나 이미 결과 나왔구나 그래서 이러고 이제 아 그렇구나 근데 뭐 누가 봤는지 궁금하다 뭐 됐으면 좋겠다 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뭐 비하인드 챙긴다더니 데려가더니만 갑자기 일을 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무대에서 난 지금 내가 모르겠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진짜 너무 뭔가 뭔가 진짜 그거 있잖아 너무 신기해서 뭔가 안 믿겨진다고 사실 아직도 안 믿겨 멘트로 다 여기 있는지 안 믿겨 사실 안 믿겨 난 봉지 우는 것도 진짜 못 본 거 같아 기억이 없어 내 기억이 없어 영주혁 우는 것도 기억이 없는데 멤버들 울고 나 권학이 형 이렇게 말하는 것도 처음 봤고 꼭 한번 달림들한테 선물 주고 싶은데 오히려 오늘 달림들한테 선물 받은 거 같아서 너무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게 진짜 투문이 준 선물인데 우리도 그만큼 투문한테 이걸 첫 1... 뭐야? 뭐야? 1위 아 그래 첫 1위를 우리도 너무 진짜 나도 너무 안겨주셔서 사실 그때 저희가 1위 전 앨범은 1위 못했을 때 투문이 너무 아쉬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V LIVE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해설일랜드 그렇고 너무 아쉬워하는 게 보이니까 내가 내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우리가 1위를 받으면서 아쉬웠던 게 그 자리에 우리 투문도 못했을까 맞아요 방청에 이제 우리 달림들이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달림들은 또 안방 1열에서 다들 응원하면서 지켜보셨죠? 근데 진짜 1위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달림들 진짜 사랑해 그러면 그러면 못한 1위 포즈 포토타임은 딱 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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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씩 할래 아니야? 한 명씩? 한 명씩 들고서 한 명씩 한다고? 시원시부터 시원시부터 트로피 좀 한 명하고 여섯 명하고 그다음 짠 와우 고마워 투문 1등 고마워요 2등 스파이라이트 나이스 나이스 사랑합니다 투문 앞에 보이게 들어야지 이름 보이게 해야지 미안 나 이거 처음 들어봐 나 처음이긴 하지 사랑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스파이라이트 포토타임 거의 큰일 안 지게 만든 이후로 이거 트로피 들고 안 나니까 이상하다 기분이 큰일 안 지게 고마워 달림들 사랑해 진짜로 나이스 울보 디즈니 영조 근데 뭔가 마음이 아프더라 영조 형을 내가 본 지 진짜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5년 넘었지 5년 넘었어 훨씬 넘었지 우리 그래서 무대에서 함께 한마디 했잖아요 서로 안으면서 진짜 너무 고생 많았잖아 이 형 우는 거 처음 보고 나 진짜 그 진짜 몇 년을 보면서 이 형 우는 거 처음 봐가지고 진짜 처음 운 거예요 데뷔 이래도 그렇고 추모 사랑해 안녕 그럼 이만 이 감사함을 믿지 않고 열심히 하는 원호스가 되겠습니다 그치? 예 진짜 많이 사랑합니다 안녕 그럼 가볼까요? 이따 또 만나 이따 봐 안녕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여러분